수학의 답 수학의 답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제목에 깊이 알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대칭이동은 교과서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집을 풀면 가끔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를 떠나서 여러분들께서 2차 함수라는 것을 좀 공부했다면 그렇다면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오늘 클립을 만들었습니다 같이 함께 대칭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의 대칭이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어떤 그래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오늘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개념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y는 2분의 1의 x-2의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원래 있는 그래프예요 자 우리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래로 볼록하고 꼭지점의 좌표가 2,3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2,3이구나 그러니까 꼭지점 2,3 이렇게 찍어줄 수 있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가 x축 대칭 이동시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x축이 여기 보이죠 대칭 한마디로 여기다가 물감으로 쭉 짜서 이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리고 아직 물감이 두툼하게 있습니다 이 x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이 종이를 딱 접어요 딱 접었다가 쫙 펼치면 이쪽에 이 그림이 묻어날 거예요 어떻게 묻어날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렇게 묻어날 거예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묻어나겠죠 그대로 땅 찍어서 펼쳐진 대로 자 그럼 이것을 우리는 x축 대칭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그래프식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 거리만큼 이렇게 내려왔겠죠 이 선을 접는 선으로 해서 접었다 펼쳤으니까 결국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y좌표가 왜? 위로 3칸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래로 3칸 내려올 겁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 꼭지점에 x좌표는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그래프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아래로 볼록했던 게 위로 볼록해졌습니다 즉 볼록한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의 부호가 바뀌어야 될까? 2차항의 계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포기 같다는 얘기는 절대값은 같으니까 2차항의 계수의 부호만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x좌표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이 부분의 변함은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바뀌면 된다? 꼭지점 y좌표가 플러스 3이었던 게 뭘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꼭 배워서 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과서에 없더라도 아셨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이 그래프를 갖다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y축 하얀색을 갖다가 y축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샥 뒤집어주면 왼쪽에 있던 건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겠죠 이게 이렇게 넘어올 테고 이 점이 이쪽에 찍혀서 이런 느낌의 포물선이 나올 거예요 이 주황색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라는 이야기인데 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높이에는 변함이 없어 높이에 변함이 없다 좀 멋진 말로 우리는 꼭지점의 y좌표가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꼭지점의 x좌표가 2였던 것이 반대로 갔으니까 뭘로 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로 가겠죠 자 그리고 이 하얀색 원래의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의 공통점은 뭘까요? 볼록한 방향이 아래로 볼록으로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 그럼 그것은 무엇의 변화가 없다? 2차항 개수의 변화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 식 만들 수 있겠다 y축 대칭은 결국 2차항 개수는 변함이 없고 꼭지점의 x좌표가 2였던 것이 마이너스 2니까 반대로 들어가잖아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될 테고 y좌표의 변함이 없으니까 3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그래프 식을 갖다가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면 되는 건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3이라는 기본적인 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갖다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2,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이 됐죠 y축 대칭이동시키면 뭐가 될까? y축 대칭이동시키면 마이너스 2,3이 됐습니다 자 결국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면 y의 부호만 바뀌는 거고 y축 대칭이동시키면 모의 부호만 바뀌어 x의 부호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그려서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래프를 x축 대칭이동하라는 얘기는 모의 부호를 바꿔라, y의 부호를 바꿔라 이 얘기입니다 결국 y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 y를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될 테고 우리가 답을 y는으로 쓸 거니까 이걸 y는으로 고치겠다는 얘기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x 빼기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결국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프를 실제로 다 그려보지 않더라도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y축 대칭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 x의 부호를 바꾼다 그랬으니까 x의 부호를 바꾼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2분의 1의 x의 부호를 마이너스 x로 바꾸겠다 이 얘기예요 y축 대칭은 x의 부호를 바꾼다 그럼 뒤에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같아야 달라요? 전개해보면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능하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를 이용해 표현하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봤더니 바로 이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수학의 답은 어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 y축 대칭 이동시키면 실제로 어떤 모양이 되는지 그려서 확인하는 것 이거 여러분들 꼭 직접 해보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x축 대칭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수학의 답입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